다시 인사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메인보컬 다혜입니다 네 다시 오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자 아무튼 저희 짠짠의 마지막 곡이고요 우리 다혜양과 마지막 곡으로 우리 포맨 선배님들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? 준비됐나요? 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영상 안 찍으시는 분들은 핸드폰 불빛 켜가지고 다같이 좌우로 한 번씩 자 전화기 한 번씩 자 전화기 다들 전화기 손머리 위로 멋있는 무대 한 번 만들어 봐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한 난 말할 때 사랑한 난 말할 때 그런 줄 알았대 사랑을 몰랐대 보내줘야 하는데 웃어줘야 하는데 웃어줘야 하는데 눈물이 왜 나는데 사랑이 아닌데 왜 눈물 나는데 꿈을 참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잘가란 말이라도 해야죠 흔히 여기까지죠 흔히 여기까지죠 사랑이 깊어서 이건이 된 거죠 조금만 해낼 뻔하면 떠나지 않겠을 텐데 생각은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 노래만 끊어줘 가짐다른 무대를 열어줘야 하는데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혼자서 이 노래만 끊어버린 밤위에 익숙하지 않은데 소긋한 마음에 원망만 아는데 흔히 하지 마요 다시 돌아갈 수 있겠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비둘한 외물의 눈에 사랑은 깊어서 깊어진 게 아닐 거죠 죽인 방탄을 떠나고 떠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 노래만 끊고 헤어진 다음날이 안 알아둬 끝날 건 다음날도 끝날 건 다음날도 끝날 건 다음날도 나의 여행을 언제나 그리울했죠 시간 하나 없이 내게 내 기댔었죠 그대는 내게 언제나 그리울했었죠 바로 그 곳이 안되면 끝날 건 다음날도 다음날이 기쁜 사람 이결이 된 거죠 지금만 사랑이 떠나면 떠나지어 그리울했을 텐데 생각은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결을 만든 거죠 어쩌나 우리가 이렇게 못한가요 기간도 없나요 다음날처럼 네 전화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더 한 번 맞춰 두 손은 없나요 다음날이 제가 샐러리 샐러리 슬까네